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9화!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마틸리와 한번 싸워가지고 일단은 잡았어요! 근데 느낌이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이번 슈트는 피어 이셀프 슈트인데 쿼드 데미지거든요? 슈트 파워! 쿼드 데미지! 강력한 데미지를 얻습니다! 박사님 좋았습니다! 어? 오 뭐야! 의수가 없어졌어 어 제대로 개발했네 이제? 이제 진짜 닥터 오토포스 느낌이 납니다 자 진단을 해봅시다 운동 피질이 네 좀 문제가 많아요 헉! 두개 더? 어어! 봐봐! 벌써 성격 이상해졌어 우리 박사님 이렇지 않았어요 엄마야 시장을 시장을 겁나 약간 거의 지구하는 수준인거 같은데? 아우! 이제 악강으로 변질한 오토 박사입니다 야 이거 밤 되니까 슈트 완전 멋있네 약간 빛나는데? 그러네 빛나네 밤 되니까 오오! 자 일단은 그 트럭이 터진 현장이 왔거든요 아 잠깐만 악마의 손길을 사라졌네 왜요? 왜요? 뭐가 문제야 또 ㅋㅋㅋㅋ 이리와봐 하는데 arr 근데 onder 으어어 으앗 잘 으쥬 오~~~ 보 cable 지금 원피스로 따지면은 인펠iliar 다음이 지금 열린거예요 Alright here 여기서 퀴드데미지을 사용해봅시다 퀴드 대미지 개봉 와이런 쟤생이들은 두방이면 날라가네 파워가 거의 한 4배가 세지는거 같거든요 이 자식이 정신모 차려 자 지금 옥상에 도움이 필요하대요 제가 이게 무슨 달리야 이거 누가 풀어준거지 도대체 따세 임마 한번더 자식 뻥 꺼내버리고 잘가세요 자 문열고 imm Yong 윙 ips 빨리빨리 올라가 어 뭐야 잠깐만 지금 저거 강 mascara 아만네 강탈 했구나 아 으어우으으으으으으 내려와 이 자식아 하하하 안녕 오우 아니 전개는 뭐야 이거 어 유리씨 안돼 난리네 난리네 유리씨는 일반인이라고 아우와 어? 유리씨 다춘나 설마? 아 다행이네 오오오 일렉트로? 이거 제 개 아니에요? 약간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큰일났다 다 풀어줬다 이건 심상치 않네요 모든 악당들이 다 튀어나온 것 같거든요 오우 뭐야 라이노까지? 아 이거 저번에 그 할로이패티때 나왔던 짝총라이더 아니야 진짜 라이노네 이거 골을 보아하니까 악당패밀리도 총집결했어요 오우와 어? 아 이거 약간 악당어벤저스들인가 보네 여기서 쿼드데비지 발동 저기있네 일렉트로 사방팔방 시돌이 쓰고 있는거 같은데 공중전인가 공중전인가 오우야 호호 렉트로 잡아 버립시다 묶어버려 호호 아니 면낭이 나오는거야 벌처까지? 엄마야 근데 가만히 있던 악당들이 왜 갑자기 다 서들어왔지 뛰어뛰어 잠깐만 아예 여기를 부셔가지고 아니 이 악당들의 정체가 뭐지? 목적이 뭐야 오케이 일단 잡았습니다 아 아 적당히 바락해라 아아아 오우 오우 그만해 아우 벌처에다가 라이노 오우 오우 호이샤 내려와 아 미스터 네거티브까지 풀렸어 얘네들이 습격해가지고 기껏 잡아놨더니 5대1은 좀 아니지 않니? 4대1인가? 아우 짱 한놈씩 덤벼어 나쁜 놈들아 어어 야 이거는 좀 약간 발레있는 그림인데 하아 아하 찔렸다아 아하하 너무한거 아니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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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오토 박사님 아 아 잠깐만 악당들하고 손잡았나보네 아 아 아 시장을 노리다보니까 오토비우스 박사가 수장이 됐어요? 아니 진짜 처참하구만 유세 현장인가요? 아니면은 심의현장인가요? 아 오토박사 결국에는 완전히 악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장을 아주 지켜 악마의 숨결이 이해할 때 있었어? 아 야 뭔짓하려고? 야 우리 북한 시민들은 건드리지 말자 잠깐만 이거 퍼뜨리려고? 설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일반 시민들이 뭔지 이 자식들아 자 드디어 악마의 숨결이 해방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24시간 후 24시간 후 어 어 어 어 메이속무 안 돼 아 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뉴욕시티가 지금 결국에는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오 아이언스파이터도 열렸네 자 이번에는 미래에서 온 슈트 스파이더맨 2099 2099년 미래에서 온 스파이더맨 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보세요 완전 간지나죠? 멋있긴 멋있어 근데 이 슈트 뭔가 숨겨진 약간 비밀병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 슈트는 사실 슈트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사용하면은 이렇게 상당히 쓰윽 저중력 상태로 돼가지고 스무스하게 떨어지는지 그런 슈트거든요 딱히 뭐 큰 기능은 없습니다 슈트 파워발oir 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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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봐 늦게 떨어지네 이렇게 되니까 하하하하 하야아!! 갑자기 떨어진다 잠깐만 일단은 바로 스파이더 부르러다가 어텍 에에에에엥 넣어도 일루 오시구요 따세 빡마 오잇짜 화났어 화났어 오우 승모 메인 승모 구해야돼 구해야돼 어 잠깐만 우리 메인 승모가 위험한거야 설마 어어어 구해야돼 구해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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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쪽으로 가 너무 가까워 잠시만 아아 아 깜짝이야 대문준줄 알았네 어어어 어어어 놓치면 안된다 어어어 건너가요 빨리 어어어 버티기 힘들어 빨리 지나가세요 어 말이야 안됩 건너가 afore 어 오우 어 위험했다 chimbor 아이고 깔린다 안 안 돼에에에에에에에ee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잡아 잡아야돼 와 마일즈 이 녀석 순발력이 괜찮네 이 정도면 2대 스팔더맨 할 자격이 있어 아 힘들었다 어떻게 일단은 급한 불은 껐습니다 셋석 같이 뭘 하려는 모양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